오늘이 마지막이에요 행복하다 2개월 동안 투경했는데 그 결과를 보러가요 아 그동안 진짜 고생 많았어요 매일 같이 약 챙겨 먹고 약이 독해가지고 아침에 그거 먹고 졸려가지고 약 먹고 바로 자고 그런 것도 있고 솔직히 처음 1, 2개월 때가 제일 고통스러웠어요 첫 1, 2개월 때는 그때는 일어났을 때 온몸이 저리고 가슴도 답답하고 내 몸이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을 했다니까요 아마 유튜브에는 사진을 안 올린 것 같은데 저 약 먹고 부작용 나가지고 피부 전신에 발진 생기고 다리는 이유 없이 찌릿거리고 그래가지고 나 무슨 엄청 심각한 부작용인 줄 알았는데 다행히도 그거는 또 아니더라고 운동을 조금만 해도 다리가 찌릿거려가지고 주저앉고 그랬었어요 그때는 정말 절망적이었는데 약이 줄어드는 시기가 있어요 후에 약이 줄어들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는 괜찮더라고요 제가 방송하면서 항상 규칙적인 생활을 못했었어요 밤 6시에 일어나서 방송하고 새벽 내내 편집하고 아침에 자고 그러니까 햇빛을 못 봤던 거지 햇빛만 못 보면 괜찮은데 그동안 밥도 3시 3끼를 안 챙겨 먹었어요 좀 바쁘다 싶으면 한 끼 먹고 그러니까 건강이 이상이 안 생길 수가 있나 사이클을 원래대로 돌렸죠 아침형 인간이 되었지 처음 입원했을 때는 일반 감기와 비슷한 증상이 있었다가 입원 전날에는 제가 막 헛소리를 하면서 냉장고 문을 자꾸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했대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그거를 이상하게 여여가지고 입원시켰는데 그 후로 저는 아무 기억이 안 나요 그 후로 님들 다 아시다시피 저는 세계가 멸망하는 꿈을 꿨었어요 그리고 멸망한 세계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인생을 살고 있었지 난 그게 현실인 줄 알았어 지금 생각하는 경우엔 웃긴데 저는 그 세계를 헤매면서 누군가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서 맨날 숨어 다니고 그랬거든요 누군가 인기척이 오면은 맨날 오브젝트 뒤에 숨고 그랬었어 그런데 그게 정신 차리고 나서 보니까 간호사 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현실에서는 어땠겠어요 정신을 차리고 나서 일어나 보니까 제 왼쪽 팔이 찌릿거리고 눈도 부시고 목이 뻣뻣하고 그랬었어요 퇴원하고 나서도 이 증상이 계속 있더라고 그런데 목이 뻣뻣한 거는 다른 약을 처방받아가지고 목이 뻣뻣한 게 좀 풀렸어요 뇌압이 상승하고 있던 거였대요 약 먹으니까 풀리더라고요 그리고 눈이 부신 거는 야 나 눈이 부신 거는 아직도 모르겠는데 제가 그것 때문에 안과 검사도 하고 별의별 검사를 다 했는데 아무 이상이 없었어요 눈은 오히려 정상이래 그런데 이게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결핵성 뇌수막염 중에 눈이 부시는 증상도 있다고는 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제가 과민반응이었던 것 같아요 과민반응 혹은 내가 영향이 너무 부족해가지고 강한 빛을 못 견디는 상황?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때 신경이 엄청 민감해가지고 조금만 아프면은 나 죽을 병 걸린 줄 알고 엄청 심장 뛰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그럴 수밖에 그리고 몸 찌릿거리는 거는 거의 한 4개월을 갔습니다 이것도 처음에는 결핵약에 대한 부작용인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라고 그러고 그러면 뭐 스트레스에 의한 과민반응인 줄 알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도 영양소가 모자라서 그랬던 것 같아요 아 그때 찌릿거리고 그랬을 때는 어떤 날은 다리가 찌릿거리고 어떤 날은 팔찌릿거리고 어떤 날은 밥 먹다가 가슴 답답해가지고 숨을 제대로 못 쉬겠고 그랬었어요 결핵약 처음 먹기 시작한 1개월 2개월 동안은 아침 밥맛이 없어가지고 억지로 넘겼어요 거의 2분에 한 숟갈 뜨는 둥 마는 둥 하면서 진짜 입맛이 떨어져요 아무리 밥을 잘 먹던 사람도 그건 입맛이 떨어지게 생겼어 근데 그래도 먹어야 되더라고 먹지 않으면은 못 버텨요 코코볼이라도 씹어 먹어야 돼 근데 그 입맛이 약이 줄어드는 시점에 돌아옵니다 혹은 자기가 약에 적응하거나 저는 이런 날이 안 올 줄 알았어요 근데 약 줄어질고 나니까 그런 날이 오더라고 근데 1, 2개월 차이는 모르지 먼 미래에 무슨 일이 생길지 어쨌거나 병원이에요 다 왔어요 안녕하세요 넘어가자 결론부터 말하면 치료 종결 못했어요 못한 이유가 이상이 있는 건 아니고 근데 제가 그 표준 치료 개월 수에 조금 모자란데 그래가지고 그거 다 채우고 그 다음에 MRI 찍고 보자고 하시더라고 넘어가자 여태껏 MRI를 안 찍은 줄 알았거든요 처음 찍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저는 MRI를 찍었었대요 근데 그게 저는 기억이 안 나요 언제 MRI를 찍었었나 했더니 제가 이제 병 걸리고 초반에 쓰러졌잖아요 그때 MRI를 찍었었대요 3번을 실패하고 4번을 찍었었대요 3번 실패한 이유는 매번 찍으려고 할 때마다 제가 발작을 하고 난리를 치고 소리를 지르고 그랬대요 그리고 4번째에도 발작하고 소리 지르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마취시키고 찍었대 그거를 저희 어머니가 곁에서 보셨대요 곁에서 그 광경을 보신 어머니는 얼마나 기분이 찹찹했겠어요 찍으러 가야겠네요 촬영 마치고 나왔습니다 소리 엄청 시끄럽던데 근데 이거를 내가 기억을 못하고 있었다고 옷 갈아입고 이제 집에 갈랍니다 그리고 결과를 기다려 봐요 5월 31일 드디어 마지막이에요 솔직히 어제 진짜 잠 못 잤습니다 떨려서요 떨려서요 예 예 예 어제 잠을 못 잤어요 왜요? 별것을 생각하니까 네 뭐 염증은 다 괜찮아졌고 네 예전에 있던 그런 건 안 보이거든요 어쨌든 약은 이제 더 안 드리고 뭐 증상 딱히 남아있는 건 없죠? 네 없어요 이전에 눈부시거나 그런 것도 다 없고 네 완전 사라졌어요 그러면 약 끊고 3개월 뒤쯤에 한 번만 더 와보세요 다른 증상이 생기면 일찍 예약해서 내원하고 뭐 중간에 그런 증상 없으면 3개월 뒤에 한 번 와서 뭐 증상 없는 거 확인하고 이제 더 안 오셔도 될 거 같아요 네 네 잘 지내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고생 많았어요 예 양복미라 3개월 뒤에 한 번 더 오라고는 하시는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이사 있는 게 아무것도 없대요 요란하게 세레모니 하고 싶은데 사랑이 많아가지고 또 여기까지 나중에 방송에서 봅시다